뮤직비디오대시 뮤직비디오대시 뭐야 하나도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이런 이씨 옆집 가는거 아니야? 난 옆사탑 한번 포기 이제 안할래 우리만 저질로 나오잖아 우리만 저질로 나오잖아 올리지마라 올리지마 수한것 좀 올리지마 이씨아 이씨아 진짜 여러분 안녕 못쓰겠다 왜? 너무 밝아? 별로 이쁘진 않아? 신났다 신났어 특집편입니다 오늘은 아니 세편만의 특집이야 와 나 이렇게 높을 줄 몰랐네 와 이 정도는 몰라 무슨 목숨 걸고 무슨 목숨 걸고 찍어 무슨 목숨 걸고 찍어 육사탑판 이러고 왔어 569집에선 569 650집에선 군대 뒷상가서 60mm 펼치는 기분으로 60mm 펼치는 기분으로 60mm 펼치는 기분으로 왔는데 다 거의 다 온거 같아 아직 4시밖에 안됐어? 어 80mm 펼치는 기분으로 50mm 펼치는 기분으로 50mm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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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여기서 헤어지네 아 잘 찾아봐요 또 50mm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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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